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 하원은 지도부 공백으로 예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으로 유럽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국 간의 통행을 보장하는 셩겐 조약이 위기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학부모 학성 민원의 순진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태의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를 안 느꼈어도 일반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이혼한 전 아내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 파괴바이 miteinander 파괴바이 ara wichtige изв 이건 파괴바이